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가스 설비 과목 전문 시간에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가스기사 필기 문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41번에 보면 저온장치에 사용되는 평창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왕복동식은 평창비가 40정도로서 커서 평창기의 효율이 우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왕복동식 같은 경우에는 평창비가 40정도가 아니라 20정도라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20정도가 된다. 왕복동식 평창비가 20정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다 맞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온장치에 대한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LP가스 설비 중에서 강제기화기 사용 시 장점에 대한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강제기화, 기화기를 사용을 해서 강제로 우리가 기화를 시킨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설치 장소가 적게 소요된다. 한냉시에도 충분히 기화된다. 공급가스 조성이 일정하다. 용기의 압력을 가감할 수 있다. 이 용기의 압력을 가감 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용기의 압력이 아니라 가스 공급량을 우리가 가감할 수가 있다. 가스 공급량을 우리가 많이 공급시킬 수도 있고 적게 공급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용기의 압력을 가감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가스 공급량을 우리가 가감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열 매체의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기화되는 가스량이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열 매체의 온도를 우리가 낮춰주게 되면 기화되는 가스량이 적게 되니까 그죠? 가스 공급량을 우리가 가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4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유 공급적 재법이 아닌 것은 수성가스법 여기서 수성가스라고 하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게 수성가스라고 하면 CO에다가 더하기 H2로 이루어져 있는 이게 우리가 수성가스입니다. 수성가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석유분해법 세 번째로 천연가스분해법 공개가 분리법이다라고 하면 이 공기 속에는 뭐 어떤 가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면 N2라고 하는 가스가 78% 정도 그 다음에 O2라고 하는 가스가 우리가 21% 정도 그 다음에 아르곤이라고 하는 가스가 약 1% 정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가 분리법에서 우리가 제조할 수 있는 가스는 우리가 수소가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칠소가스 또는 산소가스 또는 아르곤가스 그죠? 아르곤가스를 우리가 분리해내는 그와 같은 가스의 재법이 공개가 분리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43번에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에 해답이 되는 것은 4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번 문제 액화가스의 기화기 중에서 액화가스와 해수 및 하천수 등을 열교환시켜 기화하는 형식은 무엇인가? 액화가스, 해수, 해수 우리가 하천수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아요. 이 해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열교환시켜서 기화하는 형식을 우리가 오픈렉 기화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화기 종류 중에서는 우리가 오픈렉 기화식 그 다음에 서브머지드 컨버스천식 이와 같은 형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서브머지드 컨버스천식이다라고 하면 열교환기 하부에 고속으로 우리가 분출시키는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죠? 열교환기 하부에 고속으로 분출시켜서 우리가 열교환시켜서 우리가 기화시키는 그와 같은 방법을 네 번째로 나와 있는 서브머지드 컨버스천식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5번 문제 원심식 압축기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설치 면적이 적다. 맞는 말이죠? 압축이 단속적이다. 단속적이다라고 하면 그죠? 단속적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허비 밸브가 열리고 토출 밸브가 닫혔을 때 우리가 허비업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허비 밸브가 닫히고 토출 밸브가 열려서 우리가 압축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형태로 뭡니까? 탁탁 이렇게 끊어져 있는 상태로 우리가 공급을 시키는 압축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압축이 단속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단속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피스톤식 압축기 같은 것이 있겠지. 그죠? 피스톤식 압축기. 그러면 우리가 허비 밸브가 이렇게 있고 토출 밸브가 이렇게 있다. 그죠? 허비 밸브가 있고 가스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우리가 공급시킨다라고 할 때 이게 열리고 이게 닫히고 이게 열려서 토출 그 다음 이게 닫히고 이게 열려서 우리가 허비 그러니까 허비했다가 토출했다가 허비했다가 토출했다가 이와 같은 개념을 우리가 단속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량 조절이 어렵다 유난류가 불필요하다 특징이 아닌 것은 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2번. 그렇죠? 그래서 45번의 해답이 되는 것은 2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2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